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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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날아볼게 후자 후자자자자 그냥 흘려라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네 후자 후자자자자 막소리가 내 맘을 아프게 살랑살랑 우는 바람도 내 맘을 알고 있는지 딸랑딸랑 운명 소리가 내 맘을 달래주네요 후자 후자 후자자자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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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자자 한 번 더 후자 후자 후자자자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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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자자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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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네 후자 후자 ok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싹 싹 싹 싹 싹 싹 갓 소리가 내 맘을 아프게 해주세요 솔랑 솔랑 고은 오랫동안 고은 바람도 내 맘을 들고 있는지는 딸랑딸랑 고구려 소리가 내 맘을 달래주네요 한 번 더 고쳐라 짠짠 그냥 울려라 내 사랑을 흘릴 수 있게 한 번 더 고쳐라 짠짠 그냥 울려라 내 사랑을 흘릴 수 있게 내 사랑을 흘릴 수 있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짠 굿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박수 소리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달력으로 안녕히 계세요 자 좀 더 큰 소리로 박자에 맞춰서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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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인기가 좀 있긴 한데 박수도 안 나오구만 다시 한 번 박수와 함성 좋으시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오시니까 김희재도 가까이서 보고 어떠세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누린들 김희재 좀 가까이 보세요 어떠세요 뭐라고요 너무 이뻐 김희재 잘생겼다라고 외쳐오신 많은 분들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놈교실 분들과 형님분들은 박수를 잘 붙여주시기 바라요 원래 창원은 그런거에요? 자 우리 형님분들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창원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끝까지 재밌는 시간 즐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구요 끝까지 아직 축하도는 공연이 남았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 선물같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희재가 창원까지 왔는데 막 지이게 한 번 돌리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지이게 돌리던데 여러분들도 같이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손 한번 높이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래 앉아계셨으니까 어깨운동 어깨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고 시간하다 아이고 시간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깨를 푼다고 생각하고 돌리더에 맞춰서 돌리더 돌리더 내 사랑 돌리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김희재는 돌리더 불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놀아볼까요? 에스파인드 아휴 아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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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